밖에 없거든요. 길게 퀵오픈 김연경의 2번째 첫 득점입니다. 김연경 선수 역시 쉬고 와서 쇼우팅 올라왔고 김연경 떨어집니다. 지금도 공이 조금 떨어졌는데 김연경 선수가 잘 때려줬어요. 더 때렸습니다. 2호 블록 성공. 퀵오픈 김연경. 지금도 김연경 선수가 거의 팔처럼 약간 몸을 찬스볼 상하이 만들고 김연경 대란. 지금은 정말 좋은 콤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. 콤비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. 지금은 넘기지 못하면서 서베이스. 역시 김연경이 두 거예요. 김연경. 역시나 김연경이 한 점 더 만들어줍니다. 지금 새로 들어온 세터와의 호흡도 좋아 보이거든요. 계속. 천팡님. 다시 한 번 김연경을 선택. 김연경. 지금도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 정말 잘 처리해졌어요. 세트 시작했습니다. 오른쪽 공격. 블록킹입니다. 김연경. 2세트 시작을 김연경 선수의 블록킹을 시작하게 되네요. 네. 다시 한 번 상하이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. 김연경. 안쪽에 떨어집니다. 지금 공격 연결로 된 두 개의 공이 모두 다 시샤우팅 선수를 나고 시샤우팅 만듭니다. 그리고 이번엔 김연경. 오늘 경기 10득점째 김연경입니다. 지금 또 들어가는 타이밍이 잘 맞죠. 만들어줬습니다. 오늘쪽 공격. 블록킹. 아까는 아쉬웠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.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가 오늘 경기에 블록킹.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김연경. 됐어요. 연속 두 포인트 김연경입니다. 지금 중우희 선수의 수비도 좋았고 연결. 김연경. 어 됐어요. 역시나 해결사입니다. 정말 이 해결사 보면은 슈샤우팅 만들어줍니다. 다시 한 번 김연경. 안쪽에 떨어집니다. 김연경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그래도 좋은 공을 줬을 때 이 공격 득점이 나오는 거 같아요. 파이크를 받아냈고 높이. 그리고 김연경. 김연경. 안쪽입니다. 이런 공이 들어오면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. 오 좋아요. 오 좋아요. 오 지금은 연결이 정말. 다시 한 번 김연경 쪽이에요. 가볍게 밀어냈던 김연경. 상대 블록퍼를 잘 활용합니다. 높이 올려졌고 김연경. 페인트로 성공. 노련했던 김연경. 모두 예상을 깨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김연경. 그리고 김연경. 그리고 김연경. 또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. 이렇게 어렵게 수비된 걸.